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곽진원 군의 사진첩 이라는 곡입니다 유튜브에는 무제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구요 사진첩 이라는 제목은 이게 확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는 E 코드와 E 코드와 A2 코드로 시작을 해요 A2 코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9 코드 이렇게 잡는 포지션도 있구요 여기서는 진원군이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잡는 것 두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2번 프레스의 4번 줄과 4번 프레스의 2번 줄 6번 줄은 뮤트 입니다 오른쪽 스트로크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원군이 칠 때마다 약간 스트로크를 변형해서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박자는 자 이런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상에서는 인트로가 하모니카 소리와 이어지다가h 마이크 조종 때문에 약간 끊겨요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내가 나를 그 다음에 망가뜨린 할 때 C-S7 플랫 13 코드로 갈 때는 4번 프렛에 5번 줄 잡으시고요 2번 프렛에 1,2,3번 줄 잡으시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6번 소리가 나지 않고요 4번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소리로 망가뜨리네 그 다음에 C-C7 3번 프렛에 5번 줄 그 다음에 4번에 2번과 4번 잡으시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3번 줄 6번 뮤트, 1번 뮤트 망가뜨리네 내가 나를 무너뜨리네 여기서는 이온 G샵 4번 프렛에 6번, 4번, 3번 5번 줄은 뮤트입니다 그 다음에 C-S7의 샵 9 코드는 여기서 3번 프렛에 4번 줄 4번에 5번과 3번 이렇게 잡습니다 6번 줄 뮤트입니다 분어뜨리네 그 다음에 F-M11 2번 프렛에서 6번, 4번, 3번 그 다음에 A-M 그 다음에 E 펼쳐볼지 C-Diminished 아까 나왔죠 C-S7 여기서 C-S7은 어떻게 잡냐면 2개만 잡으면 되는데요 4번 프렛에 3번과 5번만 잡습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하시자면 6번, 4번 줄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코드표에 올려놓은 거에 보시면 C-S7 같은 경우는 가로치고 1, 2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구분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-S7, F-S7 그 다음에 요 코드는 아까 우리 F-S7, F-M11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요 3번 프렛만 3번 줄 앞으로 하나가 나가요 3번 프렛으로 옮겨져요 요렇게 잡았던 걸 요렇게 마이너에서 세븐으로 마이너에서 세븐으로 사진첩을 펼쳐볼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무너뜨리네 이런 진행인데요 F-S7, E, S7, F-S7TBP4 반음을 떨어뜨리면서 B7 포지션에서 B7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잡았던거에서 똑같이 내려와서 1번 프렛에 4번, 2번 프렛에 3번과 5번 잡으시고 6번은 뮤트 너무 너뜨리네 2, 2, 그 다음에 C샷 마이너스 7은 여기 잡는게 달라요 2번에 4번 잡고요 길게 뻗어서 4번 프렛에 3번 줄과 5번 줄 잡습니다 여기도 C샷 마이너스 7, 그 다음에 2번 내가 나를 무너뜨리네 자 A2 코드 여기선 그냥 너랑 함께 되었던 날들 오래 입을 맞추던 기억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여기서 A2는 다시 인트로에서 나왔던 하모니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E 하나, 둘, 셋, 넷 박자가 달라요 아까 위쪽에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네에서는 하나, 둘, 짠, 짠, 짠 이런 박자였다면 여기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짠, 짠, 짠 이런 박자입니다 이렇게는 똑같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다른데가 있어요 너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모니카 나오죠 하나, 둘, 짠, 짠, 짠 자 여기서는 A2는 이렇게 잡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A2 그 다음에 이 1번 손가락을 4번 줄 떼주고 1번 풀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2개 올라와서 이 1번 손으로 4번 프레스에 3번 줄을 잡아줘요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진원군이 이렇게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코드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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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그냥